내가 0킬 6데스야 분명 같이 돌렸는데 왜 나는 8렙이지? 아 내가 잘하니까 그렇지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잘하니까 그렇지 소환사 아이콘 바꿔야겠다 한때 페이커가 쓰던 거 지금도 이겼으면 오케이 좋아 좋아 화살 한발로 세상을 평정해 주지 룬 선택 못하는 거 개빡치네 아 진짜 왜 여기서 닿지 않아? 랭크도 아니고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냥 대충 하지 그냥 아니 뭐 지면 안 되는 경기야? 내 말이 무슨 뭐 대입 결정전이야? 그니까 뭐 모의고사 제출용이야? 아 게임 전용도 있나? 롤 잘하면 대학 가는 거? 환딜 선 성공 환딜 정글 자 또 뭐냐? 아칼리 잘할 거 같아 맞지? 나보다 아칼리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어? 아 진짜로 어 그치 그치 알지 아니 너 쇼맨만큼 하잖아 아 그 형님보다 조금 못하지 어 그렇지 그 정도 해야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치 나도 지금 저기 고스트나 테디 정도밖에 못하거든 음 그치 그치 좀 더 연습을 해서 아 세계 측항이 돼야지 자 오늘도 깔끔하게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는 미니언한테는 만화를 좀 아껴야겠어 근데 뭐 애쉬는 평타 반처도 되니까 오 미드파이크 맞네 아이스팅 뭐야 뭐야 오우 씨 짜증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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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하늘 때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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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아 스웨인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나도 솔직히 잘 몰라 쟤를 딱히 만나본 적 근데 쟤도 CC가 되네 CC가 있네 CC가 있네 흑박에 그래 비슷한데 할만한데 진이 너무 크는 거 빼곤 아 아 아 미신 ㄹ ㄹ ㄹ ㄹ ㄹ 너무 까불었잖아 ㄹ ㅇ ㄹ ㄹ ㄹ ㄹ ㄹ ㄹ 저것보다 많이 센데? 야씨 와 야씨 와 나 계속 저걸 못 잡네 이리와 이리와 뭐야 야 야 쟤 뭐야 내가 0킬 6대스야 뭐랑 뽑았으면 그때부터 뒤에서 뒤에서 계속 넣어주면 돼 오 나이스 네 신비한 화살의 위력 아 저 진짜 사타 아 칼리 아 칼리 아씨 아 아 아 정국짜리신인데 끌리면 안된다 야 아 아 오 오 야 야 근데 cc를 해도 누가 딜을 넣어주지 못하니까 아칼리 우리 아칼리 우리 아칼리 아 아 이게 맞는다고 위에 잡아 스웨인 차라리 제발 나 스웨인 못잡아 저거 아칼리 따라오고 있어 아니 저거 못잡아 둘 다 죽을거 같은데 아니 다 따라오고 있어 잡아서 끌기만 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일단 도망간거야 나이스 와 살았다 자 룬안의 허리케인까지 떴고 내가 그트로 갈게 용으로 Mueller 가스 그렇다 그럼 나이스 나이스 그대로 있길 다시 aram 사리 아, 순간 물약인 줄 알고 초식이 늘 꺼였다 오케이! 야, 이거 뭐야? 아, 나 진짜 아, 이런 식으로 승리는 좀 그런데 근데 애쉬가 이제 템을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쫄았구나 아니지 아, 그치 그치 완전 쫄았어, 애들이 그치 내가 룬안 뜨고 나서 애들이 아, 얘가 안되겠다 한 거 같아 어, 그런 거지 어, 룬안 뜨니까 데미지가 좀 나오더라 여러 발이 나가더라 어, Q 쓰면은 어 근데, 아빠 딜량이 또 내가 더 높은데? 아, 아니야 오늘은 CS 먹는 연습 해가지고 그래 아, 오케이 오케이 어 CS가 아마 상당할 걸 내가? 어, 그렇지 138 어? 근데 이게 어... 엔간 엔간? 그래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또 하자 어 수고 음... 음. 감사합니다.